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게임정보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입니다. 넬룸을 통해 오돔 입장하시는 분들은 꼭 보셔야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신버프를 마시고 오돔을 찾습니다. 넬룸 게이트와 가까이 있는 오돔을 발견. 은신버프 상태시 말에서 내리면 우선 말만 보였다가 오돔을 클릭하면 보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때를 노리는거야! 갑자기 나타나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당하면 은신버프로 인해 침묵상태가 유지되어 아무것도 못하고 당하게 됩니다. 오돔 입구갱 순서를 해보았습니다. 넬룸 입구에서 한 명이 망을 보고 오돈너로 보이는 유저가 은신버프를 마시고 사라지면 오돔 앞에 대기하는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대기하는 사람은 은실을 쓰고 기다립니다. 오돔 클릭 후 모습이 보일 때 공격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게 됩니다. 다들 조심하시면서 오돔 즐기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about I'm nonprofit l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